안녕하세요 유키스 훈입니다 요즘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아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친환경적인 수돗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을 하루에 한 컵씩 1년 동안 마시면 30살의 소나무 30그루를 싣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친환경 수돗물 마시기로 지구도 살리고 환경도 생각하고 어떠세요?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실래요? 수돗물 텀블러 사용 나부터 합니다 Jun과 15만원 그은 그 cuss이 Chris 근무회는 끝 not 수 있는지 마십시오